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현아입니다. 오랜만이죠? 제가 요즘 일이 좀 바쁘다보니까 잘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인데 아까 영상간 일 벌 거 좀 보고 그리고 많이 다 밥 먹고 데이트하고 지금 한 5시 다 돼가지고 먹었습니다.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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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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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c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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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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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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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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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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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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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we g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ere we g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ere we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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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